아 돌아왔어요 다프네가 어딨을까 다프네가 어딘가 있을텐데 어딨을까 분명히 내 기억엔 포키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안도 혹시 그 다프네라는 NPC가 어딨는지 좀 찾아봐 줄래? 쟤 난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거든 아 여기구나 아 차 아냐아냐 찾은거 같애 찾은거 같애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네 여기 같애 여기 같애 아냐아냐아냐아냐 뭐 부탁할려고 그랬는데 어딘지 찾은거 같애 포키스 지역이었던거 같애요 근데 아줌마 왜 없지 여기 아줌마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왜 없을까 자 뭐 요 TI 10새끼 하나 레이더에 포착됐는데 저거 하나 잡읍시다 다프네는 어딨을까? 왜 퀘스트를 깼는데 자리에 없는거야? 왜 진짜 보고할때 되니까 어디론가 튀어버렸을까 어디론가 튀어버렸을까 왜일까 야 야 다시 내려와 쉬 또 사고치려고 시끼 저거 자 보이오티아입니다 보이오티아 역사적으로는 테바이가 있던 지역이죠 테바이는 게이부대 신성대가 있던 나라고 반대로 돌려야지 화장실을 반대로 돌려야지 갈까 관람이 한번 해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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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프가 되게 안좋은다 자, 아킬레우스의 신들 이라는 아이템이구요 전사 피해, 모든 피해 교단원이나 잡아볼까? 어, 많이 잡았네 내가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많이 잡았네요 그쵸? 자, 일단 여기서 또... 할 수 있는 거는... 없겠다 자, 그... 음... 메가리스? 메가리스에 가보면요 그리고 여기 영감 링퀘스트 이제 모든 지역을 다 밝혀달라 다 이제 탐험... 다 이제 가봐달라라는 얘기... 부탁이 있었죠 그게... 그게 끝났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깰수게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명소들을 돌아봐달라 자긴 눈이 멀었으니까 못간다 그런 아저씨였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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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보도. 디미. 라 mont냐는 시에 뇨이는 안나가 특별할 수 있을 것 같다. 수어 일을 통해? 전 제가 작년에 에이. 지금 그 때에 뇨이. 다칠것이. 그리, 아라세여, 그리, 뇨이. 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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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네? 레이저, 아데라... 알파야. 아데라, 아데라, 아데라! 이 미시오스는 당신을 데려가야 하다. 지금 시작을 해. 이제 시작을 시작해. 아데라, 아데라.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아저씨가 진짜 왕자였다. 뭐 그런거네. 이 농장은 그냥 내가 왜 지나쳤을까요? 자 보이는 김에 이거 해결하고 마저 하러 가죠. 아르타크세르크세스랍니다. 아르타크세르크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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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용병 한 마리 있는데 저 잡고 갈게요. 아르타크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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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타크세르크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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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이 있었어요. 집성촌이 있었지. 근데 원래 위치는... 원래 처음에 있던 위치는 저기였으면서 저기 어디야? 델포이즈 포키스 지방이었으면서 왜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다. 기사와 우리의 속도는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집성촌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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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길들인 야수에 피해 괜찮네요 저거 잘 쓰는 사람들은 아마 재미있겠다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길들인 야수에 안쓰니까 아름다운 하고 싶은 일이었어 아름다운 저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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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아이컨 뭐 못하니 고 다 된다 동네 다 한 린다 호거 파엔드! 아르헤님께서 제 descend신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달라! omez 아르바이트! 아르바이트! 그러면 아르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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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를 죽이라네요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네 conte 내가 이 게임 시작하면서 인연들을 좋아해 본 적이 긍정투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와서 얘들을 위해서 얘들의 지도자가 되라는 건 자기 기반 아닐까 그게 사실 다프네하고 싸울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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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이 아줌마 퀘스트도 끝난 거고 아 아 아 아 사령관들 잡아 죽여 달라는 퀘스트였는데 아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 있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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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ce how do you whatever what can I go I will use it as evidence some day I want my kids they are no what's happened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let's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the 자 이거 뭐 그냥 교세 암락시키고 다니다보면 깨는 퀘스트고 그리스의 사라진 이야기 요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저는 해상의 문노 크래쉬다 이자가 많은 돈을 받고 우리를 배신할 때까지 저는 용병은 쓰기 용병은 싫지만 그년을 처치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고 일단 요기 남쪽에 옥토퍼스라는 교단은 안아 보이는데 저거 처리하죠 보이니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자, 교단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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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주변에 떠다니던 놈이었고요. 자, 교단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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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ng advie 컷이 전 goodbye igi metri 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의 주인공은? 어디서 생각한다? 따로 여러 가지가? 왜 이럴까? 저기서... 우리의 주인공은? 우리의 주인공은? 뺐지 않게 구속해서? 뺐지 않게 구속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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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 rectangular 비행기 카레 가수표 얘는 승선 하지 말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들이받자 승스나움 귀찮게 싸움을 또 해야 되니까 하이고 자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놈들을 좀 사봤구요 일단 퀘스트 일단 이제 그 뭡니까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낙소스로 가야 돼요 낙소스 영상 끝죠